어머, 몇 시야 조이야? 아, 더 누워있어. 나랑 같이 병원 가야겠다. 아니야, 이제 괜찮아. 우리 20년도 넘은 친구야. 내가 널 몰라?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? 조이야. 그래, 얘기해. 맞아, 지금 나한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긴 거. 감당하기 힘든 일? 어,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.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다 얘기할게.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줄래? 부탁할게. 선혜야. 미안해. 조이야. 정말 미안해. Alice 박스 좋아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